3위 특대 먹갈치도 경매 받았구요 오늘 사이즈 더 좋은 중대 먹갈치도 경매 받았습니다 어제 인기가 너무나 많았죠 그만큼 믿고 구매해 주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좋은 걸로 경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장에 갑오징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kg 29,000원, 4분의 1,000,000원 48,000원 갑오징어는 여름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그리고 금태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1장사에 45,000원 반상자 8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너무나 귀하디 귀한 금태입니다 30미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병어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비해서 살이 빠진 상태지만 너무나 맛있는 생물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새티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새티먹갈치 반상자 6만 5천원 한상자 12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풀치가 좀 더 작다 하신 분들은 새티벌까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풀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제 풀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요 항상 믿고 구매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안도수산대고요 러시아산 코다리아고요 양식 홍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고요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비도 보이고 있고요 자연산 해삼도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완토사입니다 오늘 판장에는요 갑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갑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영상 보시다시피 갑오징어 밭입니다 그만큼 오늘 갑오징어가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기타 자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참도 보이고 저기 보이면 금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태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면요 살짝 구워먹거나 매운탕에 뭐 너무나 맛있습니다 금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생산이다 보니까 한 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매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먹갈치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마리갈치도 점점 더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요 마리갈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예전반큼 크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좀 더 좋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옷 따뜻하게 꼭 입으셔야 되고요 특히 몸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풀치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풀치 예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항상 저희 믿고 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작은 자랑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아침밥 항상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o